이게 어떻게 된 거야? 돌아가 왜 사고가 나, 어? 왜? 모르겠어요. 뭐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돌아가 뭐 대포차에 탔다 그러고 대포차 운전자가 지금 누군지도 모르고 왜 돌아가 대포차를 탔는지도 모르고 지금 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. 어떡해요, 형? 대포차? 그게 무슨 소리야, 어? 혹시 박도라 씨 보호자 되십니까? 예, 제가 오빠입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경찰입니다. 혹시 이 사람 아십니까? 네, 압니다. 이 사람 공진단이라는 사람입니다. 엔젤투자 대표예요. 엘리베이터 CCTV 확인 결과 이 사람이 집 앞에서 박도라 씨를 납치했습니다. 그리고 교통사고 현장에서 박도라 씨를 방치하고 도저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. 공진단이요? 네. 네. 형, 난 그 새끼 죽여버릴 거야. 난 진짜 그 새끼 죽여버릴 거야. 도시아. 그 새끼가 우리 돌았던 무슨 짓을 한지. 도시아. 죽여버릴 거야. 진정해. 진정해. 제 명함입니다.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. 최대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선생님. 저 수술 어떻게 됐나요? 잘 됐나요?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런데 다발성 골졸로 다시 걸을 수 있을지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. 네? 선생님, 저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그 못 걷는다는 말인가요? 선생님 아니죠?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거죠? 경과를 좀 더 지켜보시죠. 형, 지금 이게 무슨 소리예요? 우리 돌하가 왜 못 걸어? 우리 돌하가 왜! 나 제 새끼 참. 나 말해. 정신! 정신 차려. 우리 돌하 그런 일 없어. 우리 돌하 반드시 걸을 거야. 그러니까 너도 우리 돌하 못 걷는다는 그런 생각 하지 마. 우리 돌하 정말 그렇습니다. 우리 돌하 어떻게 해요. 아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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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.